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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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이거 좋아해?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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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진짜 아 신발 벗어야 돼 와 우와 우와 아 안녕하세요 이야 자 오늘 왜 여기 뭐였죠? 일단 크리스마스 다같이 파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소개부터 친구들이 한번 해주는 걸로 할까요? 여기 여기부터 누구예요? 어 많이 나왔는데 그 저랑 회사 공무었던 은희언니랑 민헌 술 둘 다 술을 엄청 술메이트예요 오늘 술 많이 처먹을 거예요 아니에요? 적당히 먹을 거예요? 오줌이가 트라우마 있어서 머리 빨아 남았어 아니 생긴 건 여기가 존나 무섭게 생긴 친구들인데 실제는 저희가 존나 무서워 아 진짜 건드리면 얘네가 차 타고 신어야 되니까 아 아 오늘은 수박이 왔어 오늘은 수박이 왔어 오늘은 수박이 왔어 오늘은 수박이 왔어 오줌카스로 수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준비 팀은 니가 해야지 네 친구인데 저 학교 진창 나왔던 민재 아니 진석 개명해가지고 화제의 인기남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김호수이는 오늘 머리 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넌 꿀받아가지고 머리를 또 잘랐대요 근데 그 옆에 정상 상담원 놓고 저희들 대사 나오려고 내가 사실 드레스코드에 드레스코드를 제한테 한 번 거짓말을 쳤어요 오늘 정말 다 푼 정장이다 그랬더니 얘는 의심을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바로 이러더라고요 거기 소개해주세요 오줌이가 아 여기 제 중학교 동창이자 기동씨의 중학교 동창이기도 한 셰프 박지홍입니다 네 아 아 그래 나경이 수영이 아 수영이 내가 소개하면 되니까 네 제 친구예요 네 네 제 동네 친구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조금 다 약간 약가림도 있고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어색한 것도 있어서 빨리 먹을 걸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서 조금씩 분위기를 풀어봅시다 좋아요 지금 맞죠? 아 그래 진서가 더 이상형이야 아니면 지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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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서 아 중축에 아 중축에 중축에 조금 더 기운다 아 중축이면은 그러면 초선택들 더 줄게 지옥이 진서 기동 하나 더 줄게 제이안 어 일단 삭제 한 명 할 수 있어 너 나 월드컵이야? 나 여기 자신감 있어 아니 자신감 있어 야 근데 웃으니는 왜 그래 웃으니깐 현서 이상형으로 외모만 말 안 하고 처음 봤다 오늘 처음 온 거야 아 나 이 찐사랏으로부터 줄 것 같아 나한테 왜 굳이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옥이 이기고 싶어가지고 자 잠깐 나도 봤어 1등부터 자 하나 둘 셋 1등부터 기무순 그래 뭐 웃음이 되라고 쿨하게 너는 어떻게 너무 좋아 너네 추워야 너네 추워 너네 추워 오케이 그럼 잘하자 기성 오오 네 진서 진서 아닌가 진성 맛있어? 기분 나빠했어 지금 방금 야 너 진짜 얘 좋아해? 아니야 이거 좋아서 2등이라고? 진짜? 그냥 예작을 했는데 진서 지용 야 얘 후드까지 벗었잖아 하나 진짜 어머 오케이 진서 지용 진짜요? 꼴질 얘기해줘 하나 둘 셋 어! 영어! 아 왜! 아 나의 주라인! 아니! 나의 주변인데! 브러시게 지옥이 좋아했어! 어! 영어! 아 왜! 아 나의 주라인! 제이 한 번 가자. 남자친구 정 다 떼고 딱 그거만 딱 봤을 때. 저희는 다 호박이지. 다 호박이지. 아 왜? 아 네 맘에 자꾸 자존심 챙길라 그래. 아니 근데 제이는... 아 3등부터 말해서 진짜 왜 받는 거야. 3등 말이지 3등. 아 나 4등 말 못 하네. 5명 아니야? 이 위에 반전 맞잖아. 자 1등. 1등 1등. 아 씨 2야 근데. 1등? 1등 웃음이. 그래 뭐 웃음이 있어. 쿨하게 너가 웃고. 자 2등이든. 진짜 외모로만 봤을 때? 3등. 야 너 잘생긴 순으로 빼가면 어떡해. 좋아 여기까지 가야겠어. 여기서 남자친구 나가. 아니 남자친구 빼자. 야 없어 없어. 출발하고 가야겠다. 호박유. 재혈이 어디까지 내려가. 재밌다. 야 벙가? 벙가. 이거 왜 내가 한 번 개굴 치면 돼. 재혈이 어디까지 내려가. 재혈이 어디까지 내려가. 진짜 안 돼. 야 이걸로 가자. 또 있었어. 난 왜 잘. 여기서 이걸로 가는 무슨 의미가 있냐. 남자친구가. 재혈이. 재혈이. 어. 나 기분 너무 안 좋아. 나 기분 너무 안 좋아. 나 기분 너무 안 좋아. 나 왜 음주 키우면 안 좋아해. 남자친구니까 나랑 좋아해. 왜 남자친구를 이길 수 없다고. 자 그러면 이제 최고의 혼남 비무순이 약간 이상형으로 딱딱딱. 얘네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이거 긴장하는데 되게 웃겨. 근데 이거 긴장도 해. 아니 재밌잖아. 일은 일이네. 신경하면 더 이상해. 그냥 채워. 재혈이. 오. 컴빛이 됐다고. 일단 한 번. 오. 뭐야. 컴빛이 됐다고. 컴빛이 됐다고. 야. 1뚜리. 1뚜리. 서로 1뚜리. 재혈이 뭐야. 재혈이 어떻게 해. 잘 맞을래 그냥. 목소리를 갖다 줘. 1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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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을 수 있어. 손으로 손으로 편하게 앉아. 오늘 정제를 쉬운 먹는다. 오케이. 정제를 가보자. 해야 돼? 한 번. 1뚜리. 내가 여기서 재혈이 1등이라고 하면 나 너무 진짜. 진짜 얘는 재혈이 할 테이거든. 1등은? 재혈이. 진짜 못된다. 진짜 못된다. 내꺼야. 이거 못된다. 어? 나랑 이상해. 어? 나랑 이상해. 뭐 나랑 못된다. 2뚜리. 3뚜리. 국만들이야. 어 맛있겠다. 기분이 좋아하네. 어. 우리 진짜. 기분이 좋아하네. 빨리 가볼까? 삐졌어. 진짜 삐졌어. 진짜 삐졌어. 진짜 삐졌어. 아 예 자 한잔 하고 먹을까요? 안주 장전하고 먹어요 나도 안주 왜 무슨 입만 원자 뗐어? 정말 오늘 인기 좀 많다니까 원자 때려버리네 아이 인기 없다고 질주하시네 옆에 있는 박지우는 초화 된다 너 자꾸 내리 가고 있는 거야? 야 잘 섞어 잘 섞어 가고 싶은데 옆으로 가면 돼요? 그럼 난 기둥이 엮어 가야지 나 거기 앉아 너무 추워 어디 갈라고 진흥이가 이리 와 진짜 어디 갔지? 여기 앉아 기둥이 옆으로 가야지 여기 사이에 앉았어 기둥이 옆으로 가야지 여기 사이에 앉았어 여기 사이에 앉았어 왜? 너무 지금 이쪽에 물려있어 뭐가 물려있어? 정재열이 절로 가자 아니야 여기 여기 언니 저긴 너무 핫해 여기는 4옹이잖아 언니 여기 1, 2위 기준 여기 4, 5위 야 자깐만요 외모 순위야 아구야 Syria 섰aha 네 이렇게 거쳐서 봐야 돼 여기 좀 되게 여유롭다 아론이 이렇게 오게 돼있어? 여기는 진짜 너무 핫도그 팁인데 이쪽 하면 되게 고급스럽대 아 그러게 뭔가 되게 고급스럽다 야 그럼 핫트 씨르너들 같아 야 그럼 핫트 씨르너들 같아 나 저거 하는 거 아니야? 내 몸은 찔데 이쪽 하면 되게 고급스럽 뭔가 되게 고급스럽다 야 그럼 핫트 씨르너들 같아 나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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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완전 핫트 씨르너들 같아 근데 진짜 되게 분위기가 달라 아 왜냐면 남자들이 지금 상위권 남자를 막을 수 있어 아 너희들 때문이잖아 야 여기서 남자만 바꿔도 우리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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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친구 입에서 미안하단 말일까? 니가 제일 나빠 아 그래 맞아 내 친구 입에서 짬뽕 고급스럽게 안 나 야 우리가 하면서 해봐 우린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 씨바 거 워샤 하나 둘 셋 씨바 거 워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연말 파티야 하늘에서 내려온 도리가 하는 말 웃으시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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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보내 10 10 9 10 15 12 13 10 4 5 5 5 5 5 좋아 야 이거 치우자. 몸으로 하면 게임 할거야. 팀 어떻게 따질거야? 팀! 엘레강! 아 상류층이라니 다 똑같은 상류층이지. 너무 좋아하는데. 듣는 지웅이 그거 진짜 싫다. 야 뭐야. 야 우리 팀장님. 내가 왜 팀 중이야. 자 추남 팀 이리로 오른쪽으로 빠지시고. 알레강스 팀에. 알레강스는 늦어 원래 이런거. 추남이 원래 저렇게 고급스러운 색이었나? 그니까 완전 좋았어. 오 이상하다. 우아해 우아해. 자 깔끔하게 이렇게 갑시다. 저기 어디있어? 추남 대장 옷 있어. 대장 옷이고요. 추남. 추남. 저 너무 추남. 우리 유쾌한 것들. 아 이거 좋았다. 저희 쟤네들은 몰라. 야 얘기합시다. 자 됐어요. 자 여기부터 팀 이름이 뭐에요? 팀 이름 뭐에요? 팀 이름은 추남 추덕. 팀 이름은 추남 추덕. 구멍 할게요. 시작. 추남 추남 추덕. 자 오케이 여기 팀 이름은 뭐에요? 팀 이름은 엘레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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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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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강스. 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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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남. 추남 추남 추남. 추남 추남. 추남 추남. 자 그러면 그거 먼저 합시다. 자 저거부터. 겨웅이. 겨웅이 겨웅이 겨웅이. 겨웅이가 뭐. 오 재밌어 재밌어. 너 자꾸 나 추천던데. 그치야. 진짜. 다섯 명이 다 한 번씩 기여야 돼. 아 오케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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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군 피곤 들어와 아니 잠깐만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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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빨리! 죄송한데 이거 게임이 다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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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마지막! 아니 야 근데 이거 끌고! 끌고! 이게 뭔 게임이야! 아 됐어! 야 여기 엘리엄스 아니야! 엄청 싸워! 진짜 이거! 자 그러면 딱 깔끔하게 원래 정식 롤대로 제가 경기 한 번 더 하자! 여자끼리만 하자 그러면! 여자끼리만 하자 그러면! 가는 건 여자가! 오케이! 자 준비! 자 기다려봐! 진짜 내가 미쳤으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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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 빨리! 빨리! 좋아! 좋아! 오! 왜 객다! 야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어! 도와줘! 아니 아니 아니! 아직 오죽! 아!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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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찍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겼다!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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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하하하 아, 심판이 안 한 세팅 중이야 심판이 안 한 세팅 중이야 아니, 뭐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